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다냐 두 다리 뻗고 잘자니 자식 낫다고 미역국 드신 해밀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싣더냐 숯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당 밤에 배웠더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다냐 두 다리 뻗고 잘자니 자식 낫다고 잔치 벌리신 해밀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싣더냐 숯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겨우 읽기냐 못났노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